제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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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16장 17장 16장 17장 16장 공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의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여 쓴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래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카데스의 다툼과 무리바물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카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랬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하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상읍 카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파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도모왕이 대답하되, 나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모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모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라.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카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듬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화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모세와 엘라살가가